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열무김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국내산으로 건강하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깐깐하게 담았고요. 김치 제조 25년 노하우 담았어요. 여러분, 전주 찬방이죠? 웬만합니다, 정말. 아니, 특별한 기술이 좀 있더라고요. 일반 김치에 비해서 소금 함량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약간 담가서 짜지 않고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산 100% 다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김치만 25년 만들었습니다. 전주 찬방 김치 정말 유명해요. 어제 저희가 빵 중에 식빵이 도제 식빵이라면 이 김치는 전주 찬방입니다. 그렇죠. 국산 열무, 천일형, 부추, 고춧가루, 배파, 양파, 새우젓, 마늘, 홍고추, 생강, 설탕. 다 국내산입니다. 열무김치 사랑하시는 분. 열무김치 사랑하시는 분. 열무김치만 있어도 이거 비빔밥에 그냥 비벼 먹으면 그냥 똑딱이에요, 한 그릇. 비빔국수 해 먹을 때도 좋고요. 여러분 이게 아직 완벽하게 익지 않은 채로 받으실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후기 보니까 이제 시간 조금 지나서 익혀 먹는 분도 있고 이걸 또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대요. 나는 딱 이 상태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이 대에 갓 담은 거 있죠. 이거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씨 맛이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요. ASMR 들으셔야 돼요. 자, 열무김치. 해보신 거 같아.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은 약간 알싸하거든요. 알싸한 대로 되게 매력이 있는데 만약에 익기 시작하면 이거 열무국수 해 먹잖아요. 여름에 누가, 여름에 누가 임반 떨어진다 그래요. 동원님 김치 하나 집어서 드셔보세요. 김치. 어, 어. 거기 있구나. 그거 드셔보세요. 덜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네. 갖다 먹다 진짜 향 자체가 얼마 안 됐네, 다문지가. 하나씩 담다가 결국 세트로 좀 오아시스가 그런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그런 곳입니다. 아, 아이씨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물이랑 같이 밥에 싹 비벼먹으면 비빔밥 하나는 그냥 딱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이 맛도 좋은데 이거 살짝 익힌 다음에 라면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어머, 이 사람. 점점 늘어 늘어. 오아시스 하더니 점점 늘어. 아주 그냥. 열무김치 하나 받으시면 진짜 갖다 먹는 이 와이씨 맛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숙성시키시면 알죠? 김치는 조금 숙성된 김치랑 라멘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맛을 느끼시는 라면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무김치는 여러분 밥 비빌 때 들어가면 그 비빔밥은 아휴, 참 이거 어떡하니. 짜라란. 아, 비빔밥. 비빔밥. 아, 지금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세요. 비빔밥도 열무김치 함께 비비시면 도이소, 물론 도이소 비빔밥이 좋죠. 근데 나는 비빔밥 본연에 그 열무가 들어가고 약간 그 보리밥, 어? 보리밥이야, 이거. 보리밥, 세상에. 너무 맛있겠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비벼가지고 제가 크게 한술 여러분, 오아시스 방송 힘드시지 않아요? 저는 저희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 보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 반칙, 괜찮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새벽 배송 가능하니까 빨리 받으셔서 저희처럼 이렇게 드셔보세요. 내일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참기름까지 더해지니까 이 열무김치의 향이 동우님도 옆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거의 다 비벼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겠죠? 저희가 한 가지 화가 나는 게 있다면 방송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못 먹고 가는 게 그거 하나가 흠인 방송이 오아시스입니다. 자, 해서 열무를 최대한 잡아 올려서 우와, 여러분. 너무 맛있죠? 열무는 된장이라고 어울려요? 네, 여러분. 이게 저희 김치가 지금 김치도 원체 인기 있는 브랜드라서 어제도 당일 입고 분량이 매진이 됐었잖아. 전체역까지 됐었잖아. 오늘도 장담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오늘도 굉장히 빠른 벌써 시청자분들께서 6,000분 가까이 오셨고 진짜 열무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집에서. 입맛 없는 분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입맛 잃으셔서 혹시 더워서 힘드세요? 여러분 담아놓기만 하면 당일 입고 분량이 품절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구매까지 완료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받으실 수 있어요.